오늘은 여러분께 먼 나라 이웃나라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중국에서 결혼하려면 남성이 여성에게 차이리라고 불리는 신부의 몸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중국의 차이리는 단 한 번으로 끝난다는 보장이 없고 언제 어디서 갑작스레 요구할지 모르는 점이 있죠. 실제로 결혼식 당일 신랑 집까지 차를 타고 온 이 중국 여성은 엄마가 차에서 내리기 전에 약 1200만 원을 더 받아내라고 말했다며 중국 남성에게 돈을 요구합니다. 돈을 더 주지 않는다면 차에서 내리지 않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죠. 중국인들은 체면과 가오에 죽고 살기 때문에 일부러 결혼식 같은 날 신랑의 지인들이 모두 모였을 때 신랑의 체면을 깎아먹는 짓을 하게 되면 신랑은 모아놓은 지인들에게 가오 상하고 싶지 않아 엄청난 액수의 차이리를 지불하게 되는 겁니다. 결혼식 당일 여자 쪽 어머니가 갑자기 1억 1천만 원의 차이리를 요구합니다. 화가 난 남자는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선언을 해버리게 되죠. 어째선지 모르겠지만 중국 여자들에게서 익숙한 김치 향기가 나지 않나요? 요즘 중국에서는 남성들이 중국 여성들을 향해 옆집 사는 50살의 여자는 두바이 왕자와 결혼했는데 100억 원을 지불했다 그러니까 중국 여자는 50살이 될 때까지 기다려라. 라는 식으로 중국 여성들에게 와인론을 전파하며 나이 먹고 결혼하라는 조롱을 하고 있죠. 어라라 이 댓글은 완전 한국 김치 맛이 물씬 나지 않습니까? 한국 여성 와인론에 의해 한국 여성은 40살이 넘어가면 기품이라는 게 생겨서 건물주 의사 변호사 판사가 다 넘보게 된다는 그 조롱과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요즘 중국 여자들은 어때선지 모르겠지만 한국식 김치 맛이 물씬 풍기고 있습니다. 그녀들은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로 남자는 쓸모없잖아요. 비혼주의 멋있잖아요? 저같이 멋진 중국 춘장녀에게 돈을 존나게 퍼줘야 결혼을 해주죠. 라는 말을 하면서 대놓고 남자랑 결혼할 필요 따위 없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중국 여자들은 얼마 정도의 차이리를 받아야 결혼을 하고 싶어 할까요? 얼마의 차이리를 요구하고 얼마를 받아야 결혼을 하실 겁니까? 최소 3억은 받아야겠어요. 3억 안 주면 결혼 안 해줄 거예요. 저는 집 두 채에 5억 원 그리고 차 한 대 선물 안 하면 결혼 안 해줄 겁니다. 소소하게 1억 5천만 원 정도 받아야겠네요. 라고 말하는 중국 여성들. 어째선지 모르겠지만 진짜로 홍대에서 한국 여자들 인터뷰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중국 여자들에게서 한 여의 진한 김치찌렁내가 나지 않습니까? 돈 안 주는 남자는 필요 없다. 돈 안 주면 결혼 안 해준다. 라는 저 마무리 멘트까지 너무 완벽하게 한국과 동일한 싱크로율을 보이는 게 지금 중국이라 할 수 있죠. 기괴할 정도의 중국의 결혼 문화에 대해 알아봤는데 여러분은 중국의 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돈을 보고 결혼하는 쓰레기 같은 모습에 치가 떨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한국 여성들께서는 여자가 남자에게 돈 요구하는 걸 지혜롭다 이지러를 하고 있으며 시발 대한민국은 결혼할 때 돈도 안 주는데 한 여가 제일 불쌍하다 한중일 중에 17페이 반반 결혼은 한 여만 하고 있다. 중국 남자는 내가 돈을 내려고 하면 발발 떠는 수준이야. 내가 돈 낼까 봐 메뉴 고르기도 전에 돈 꺼내고 있어. 라는 식으로 중국 남자를 빨아 제끼며 대국의 멋진 문화를 소국에도 가지고 와야 한다며 중화 사상을 펼치는 여성들의 모습. 중국 5년 살면서 여자가 돈 내거나 더치페이 하는 거 단 한 번도 못봄 남자가 여자에게 얻어먹으면 병신 취급받는다. 라고 말하며 여자는 기생충같이 남자에게 얻어먹어야 한다는 한국 여성들. 기묘할 정도로 한국 여성과 중국 여성들은 동기화가 완료되어 있다는 사실. 한중일 중에서 중국은 압도적으로 이혼율이 높으며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 간의 결혼인 국제결혼에서도 중국이 넘버원을 찍었죠. 그리고 그 와중에 가장 낮은 이혼율을 보인 건 바로 일본입니다. 여러분이 국제결혼을 고려할 때 중국을 쳐다도 보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죠. 기괴한 중국의 결혼 문화와 그런 중국의 문화를 숭상하는 한국 여성들의 이야기 보여드렸습니다. 한중일 중에서 어떤 나라의 여성과 결혼해야 할지는 너무 명확하니 제가 말하지 않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FM리즘은 모두가 평등해지자는 게 목적인데 한국 여자들은 남자에게 돈 뜯어내는 걸 평등이라 말한다.